개인적으로 나는 이 세 친구가 산빠진 애야 지금. 시케도 맛있어. 시케도 맛있고. 근데 진짜 시도해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놈은. 청어. 이렇게. 통화하러 통화하러. 안 짤래냐? 짜린다. 안 짤 것 같아. 이러면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그럼 이제 반응도 알았지. 이거래 지금 이럴. 본격적인 질질이야 이제. 이게 한 입이죠? 그럼 이따 봐. 난 없잖아. 아유. 안 그래? 더 이상 밥 못 먹게 하라고 그냥. 경이로운 경험을 해야 될 거야. 이게 끝까지 어디까지 가나? 이게 한 입에 들어가? 이 정도는 뭐. 입이 여감 작다. 나 오늘 젓갈을 이렇게 스타트할지 몰라서. 아니 젓갈을 그동안 집은 많이들 하니까. 젓갈을 즐기는 사람들한테 집게도. 근데 원래 이 진맥은 손으로 나와야 되는데. 계속 들어가요. 어떤 게 제일 맛있니까? 이거 세게 섞으니까 진짜 완전 완전 포켓더라. 맛있지? 맛있지? 어? 짜증이 있어가지고. 형 뭐 먹었어? 맞아. 맞아 맞아 맞아. 비빔밥이 낫다니까. 이거 뭐예요? 낫도 아니에요? 낫도인데 집에서 띄워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묻혀서 낫도면. 저녁에도 그렇고 애들 아침에 학교 갈 때 비벼 먹는데. 낫도는 어쩌면. 그거를 우리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. 김치하고 이래가지고 하네. 그러니까. 아 낫도에 김치는 없어. 낫도 그다음에 다진 김치 그리고 계란 노른자 그다음에 김 가루. 이 정도 하시면은 그냥 고루 섞어주시면 되겠어요. 아 여기는 이제 어? 이게 이제 짜가치가 있네. 여기 또 짜가치 쪽. 제가 일단 꺼내볼게요. 이게 제가 발효초 냈수라고 해서 그냥 식초를 담근 거예요. 아 짜가치가 아니에요. 짜가치가 아니에요. 여기 날짜 적어놨어 내가. 바나나예요. 이 안에 있는. 어? 어? 바나나하고 흑설탕. 진짜 까나 완전히 흑설탕.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. 뭐지? 바나나 아치요? 이게 변비 다이어트 이렇게. 맞아 맞아 맞아. 이제 들어봤지? 짜는 다 알걸요? 오우. 이게. 너무 시지 않아요? 어어어어. 어어어어. 나도 누가 얘기하길래. 들어오고 듣고 와서 이렇게 담근 거예요. 뱃살이라는 거. 이걸 뭐라 어떻게 만들냐. 만들어봐. 가지고 얘기해줘야지. 동량. 바나나. 흑설탕. 탕화식초. 세 가지를 1대 1대 1 비율로 섞어서 20일 동안 보관했다가 드시면 되겠습니다. 먹어봤는데 이것도 괜찮지 라고. 유희야 니 다이어트 해야되니까 유희 먹어봐라. 저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. 저건 먹는 거예요? 저것도 먹는 거예요. 이게 진하면 물은 좀 덥다. 와인이라고 생각해. 살이 빠질 효과가 있다. 체지방분에. 그렇지 그렇지. 빨리 먹어봐. 원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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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으면. 기본적으로 뱀비나 이런 것도 없어. 없지 없지. 건강해. 아침에 되면 쭉쭉 잘 나오는구나. 아니 그게 피부가. 안 들을 수 그냥. 아우 되게 시큼하다. 식초 향이 나긴 하는데. 바나나 향도 나요. 단 드셔요. 아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을 것 같은데. 그런가요? 맛있어. 맛있어 형. 맛있다니까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아니 그. 마시기 전에 냄새 때문에. 아 이게 뭐. 맛있네. 맛있지? 요거트 역시 다이어트. 이거는. 옛날에. 문아 이거 국물을 먹는 거야. 마늘을 먹는 거야. 마늘을 먹는 거지. 이게 국녀들이 옛날에. 임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. 국인들이 전부 다 이게. 옛날에는 다이어트 특별한 게 없으니까. 아. 이거를 마늘을 갖다가 그렇게. 초랑 담궈가지고 먹었다고. 전해요 지드라고. 이거는. 나도 마늘 되게 좋아하는데. 난 안 잡네. 이거는 한 두 달 정도 담그고. 이거 맛있어. 이거 먹어봐. 해놓은 거야? 어 해놓은 거야. 가위바위보 해가지고. 진사랑 이거 따라 먹어보기. 하나 먹기. 오케이. 좀 됐습니다. 아니야 안 돼. 아니 이거는 진짜 뱃살이 좋아. 뱃살이 좋아. 뱃살이 좋아. 아니 먹어보라. 가르자. 맛내며 먹기. 바위바위보. 아니 뱃살이 제일 많은 사람이 먹는 게 낫지 않을까? 너 혼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아니야 형. 바위바위보. 다이로 결정이 낫지. 다이로 결정이 낫지. 뱃살이 좋아. 나 요즘 이런 다이어트 생각 좀 하고 있던데. 그렇지? 너 이거 입맛에 맞으면 이거 쌀줄게. 나 이만한 캐 닮았어. 그냥 식초랑이 계속 낫지. 그리고 반찬으로 먹는 거예요 그냥? 아니 그냥 하루에 뭐 몇 알씩 이렇게. 넌 좀 힘들어. 솔직히 뭐 좀 힘들어. 진짜. 진짜. 진짜.